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 성령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십작을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망연자실하고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신민주로부터 해방시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애은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자신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재산과 직업과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그들에게는 눈앞이 캄캄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천지가 아득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해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다가 너희가 살 수 있는 처소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희들 떠나간다고 염려하지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인데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시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아멘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럼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의미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돕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돕는 보혜사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다 그들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해결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서 그들을 돕는 자였는데 그들을 돕는 자인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너희들 염려하지 말리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리라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가요? 유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라고요? 크게 아시죠?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곁에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돕는 곁에서 돕는 보혜사예요 그런데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소의 영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이사회 선지자는 이 성령님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외에 여호와의 영 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를 경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은 어떤 영이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며 지혜의 영이며 총명의 영이며 모략의 영이며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를 경애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놀라운 지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인생의 안내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그분은 애연자여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돕는 자이시며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위로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최고의 카운셀러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게 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서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아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8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 법을 안 지켰을 때 그것을 안 지켰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은 줄만 알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게 무엇인지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이거를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냐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성각자나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바로 인류를 취해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해 주시려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목적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럼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그분이 에루살렘에 있으면 그분은 배단위에 가실 수 없고 그분이 배단위에 있으면 사마리에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면 그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인데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그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자녀교육은 이렇게 해라 너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라 사업은 이렇게 해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이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이 성경을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읽으면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때 성경을 읽으면 전에 전혀 몰랐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것들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신 목적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오른길로 축복의 길로 성령님께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선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에서 종사를 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홍해 건너 나왔을 때 광야에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저 하늘에 있는 그 뭉개 구름을 통해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쇠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구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놓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여러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른길로 생명길로 축복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여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여와 이래 축복을 받게 되고 생명의 길을 갈게 되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되고 인생이 방황치 않게 되고 여러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와서 성령을 보내주신 건 다시 13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알려주신다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만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용하다는 전쟁이 무당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 이번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 그러면 나 이번에 당선될 것 같소 당선 안 될 것 같소 여러분 이 선거가 있으면 그냥 이 무당 전쟁이들 집이 문전성실을 이루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답답하니까 될지 떨어질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아니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누구에게 가서 무당이나 이런 점쟁이 용하다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을 알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게 다가올 일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인생이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걸 계획해 놓으신지 내 앞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못해서 공경에 처하게 되고 또 그걸 미리 준비해서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장래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것은 로마서 8장 26절 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기 위해서요? 도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보혜사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곁에서 돕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이걸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자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것도 신앙생활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최고의 그런 그 도울 수 있는 돕는 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아멘 제가 느끼기에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대답소리가 적어요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 금방 8장 26절 다시 봐요 거기 보면 이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진히 강구하신다고 때로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졸았어 그런데 졸다가 딱 정신이 들어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내 안에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를 깊이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저는 그랬거든요 이 방언 기도하면 야 그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이랬었거든요 이 방언이 성령의 언어라는 걸 몰랐을 때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 방언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서울에 있어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길동아 잘 있냐? 그러면 아 예 아빠 잘 있어요 그러면 지가 막 힘들고 어려운 엄청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잘 있다 하면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어떤 막 고통과 이런 힘든 것들이 있는데 또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제 길동이 아버지요 그런데 길동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말로 하면 길동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인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인데 하나님 하고 우리 길동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방언으로 와이린 칼라리시티 이리치완초하이지 이렇게 딱 기도를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동달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내 아들 길동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인 걸 아시는 그분이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아들이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붙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은 나를 성령이 도와주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직본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스가라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대적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못하고 있었어요 14년 이상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어 이제 할 수 없구나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수룩 바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스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만군의 요하가 말씀하시되 이는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용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도 사명도 사역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신 이렇게 중요한 목적이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은 이게 그래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메 다시 한 번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메 그래야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방황치 않습니다 왜 성령이 인도를 해 주면 방황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어도 목말라 목말라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는 사실 알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죄수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네 너무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는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온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채워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렇지?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너무나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기독교 고전과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생애를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한 번 또 다른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령 받았으니까 이런 방언이나 이런 건 다 그쳤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냥 성령 충만함만 받으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하나님의 종들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게 이게 부족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요한의 에슬레를 보니까 옥스퍼드에서 그렇게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미국에 그때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 실패하고 영국에 돌아왔어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 나갔다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너무나 행복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해 12월 31일 날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불세를 받아가지고 다 거꾸로지고 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도 해요 그때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도 이런 큰 혁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보금에 횃불을 들고 나가서 그 영국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왜 애슬리만 그런 거이냐 그 동시대에 입문했던 조지필드, 디엘 무디 다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게 내게 이게 없구나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부족 갈급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하겠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킨다고 아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서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는데 샘물은 넘치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생수의 강이 있는데 바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게 샘물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게 없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에 대한 책을 미친 듯이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헐적으로 한 번씩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긴 했어요 체험도 하고 그런데 완전히 성령이 임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98년 7월 24일 날 기도하던 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목마름이 사라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 것이에요 그 전에는 목해가 무거운 짐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니까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거였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행복한 목해를 하게 되고 신앙 생활도 기쁘게 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그런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고운 유대와 사만의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님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라는 그런 말인데 어마어마한 수십만 톤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은 막대기 가지고 손 몰고 다닌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농사꾼이요 다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양칭이 목동이었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멀의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너희가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멀의 땅까지를 또 만민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보금을 전파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주님의 지상명이요 가장 큰 명령이요 그런데 이걸 감당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시련과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성령을 받아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로마 군병들과 대지상들이 보낸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갈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 부인하는 주님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석들 로마 군병들이 오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집아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얼마나 큰 소리쳤습니까?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서 잡혀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채찍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누구 말 듣는 게 옳으냐 한우에서 어떻게 돼요? 환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대에 그게 옳지 어쩐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 그런데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적그리소가 나타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666표를 받으라고 이거 안 받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죽이고 또 적그리소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 경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저는 절대 용룡표 안 받을 겁니다 절대 저는 그 적그리소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어도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으면 있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큰소리 쳤지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성정 받아야만이 이런 환란과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동의 1장 8절에 그러지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말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나 되리라는 이 말은요 다른 또 그 의미가 어떤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이 권능을 받아서 어떤 환란과 핍박도 이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내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시련이 오도 어려움이야도 이겨내려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려보면 너무나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슬픈 일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인간의 위로와 이런 것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이 위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성령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해지고 맘에는 웃음이 넘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 왜? 이 성령이 희락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거지 쌍이에요 맨날 생각하는 로댕처럼 있잖아요 심각해서 다니는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얼굴이 쨍하고 했들 날처럼 환하게 빛나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환해지는가 보다 행복해지는가 보다 그러고 나도 예수 믿어 이런 마음 들지 늘 인상 막 쓰고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교육자들이 만약에 인상 쓰고 다니면 나한테 혼난다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이 꿈의 교회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인상 팍 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꿈의 교회 갔더니 왜 그렇게 목사님 얼굴이 환해? 아멘도 안 하시고 봐요 그리고 왜 장노인들 얼굴이 그렇게 환해?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해? 집사님들이 얼굴이 환해? 아 꿈의 교회 가니까 진짜 표정이 다 밝더라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제가 많이 느껴요 목사로서 어떤 걸 느껴면 어떤 분은 참 교회 오면 봄이 있잖아요 얼굴은 예쁘신데 수심이 가득해 얼굴이 슬픔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6개월만 지나면요 펴져 그리고 1년 지나면요 환해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목사님들은 아니 왜 꿈의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 다 얼굴이 밝아요? 아멘 안 하실 겁니까? 한번 옆에 한번 보실래요? 얼굴 한번 봐봐요 얼굴이 환한지 아니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은 있잖아요 그건 잠시요 우리가 어떤 가서 즐거운 놀이를 해 그러면 그때 잠시 즐겁죠 어떤 사람은 또 술을 마셔요 그러면 잠시 즐거워요 어떤 마음 흥겨운 그런 걸 해 그런데 그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지나면 오히려 어떤 때는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희락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도요 거기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나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희희 웃고 있잖아요 막 춤을 덩신을 덩신 추니까 갑자기 교도관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나사가 하나 빠진 거야 어떻게 돌아온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그 감옥에서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성령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 별 구원의 확신부터가 안 생겨 왜 그러냐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사람은 영과 몸과 몸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이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안 받았으면 어떡해요?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됐어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이걸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증거해 주셔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딱 생겨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렇게 했는데도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성령을 강력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은 구원 받아서 청구할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또 나 구원 못 받으면 아무래도 막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교회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능력이 없어 성령님 받아야 능력이 있지 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기쁨이 없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없고 늘 신앙적으로 인생이 방황하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도 감당하시고 너무 조금 주의를 하다 했잖아요 힘들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만둔다고 이래요 왜 그래요?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기쁨이 넘치고 목마름이 없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그리스 오인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날 3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지나 회개하여 먼저 회개하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래 죄사함 그래야 성령의 뭐를 받는다고요? 선물을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여기서 회개는 날마다 죄짓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이건 성화를 위한 회개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생에 딱 단 한 번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그 잘못된 삶의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죄사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다시 그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받은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런 성령이 내조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제 개인의 그 체험을 간증했잖아요 내가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교리를 다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마름, 갈증이 온 거예요 너무나 갈증이 그래서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 세례를 안 받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데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은 내조하지만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고 목말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승천에 가시기 전에 사도행정 1장 4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믿는 자는 성령이 내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가서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를 받아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물 세례를 받아 그런데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돼 여기 지금 예수님이 승천을 가시기 요한이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다 물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초신자들 말고는 그런데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돼 이제는 불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그런데 물 세례는 받고 불 세례 성령의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거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이런 걸 안 가르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안 가르치는 교회 순복음 교회는 이걸 강력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순복음 교회나 성결 교회나 또 이런 걸 강조하는 감리교 같은 이런 데는 가르치지만 장로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데 무슨 또 세례를 받으라고 해 이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요 정말 저는 놀랐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장례일을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이곳에다가 제가 이 에베당을 지으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얼마 지났을 때 저한테 주님이 딱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환상을 성령님이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스레트로 하나의 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교회가 앞으로 이사 갈 곳이다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고속도로고 쫙 이렇게 차가 나가는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서양고속도로가 안 나서 저쪽에 석현동으로 다닐 때라 이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차를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찾아왔어 너 이제 성정 건축할 때가 됐다 2009년인가 8년인가 그러시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이사 갈 때는 석현동이 있는데 그쪽에 고속도로 나간다구나 하고 여기는 생각도 안 하고 거기로 갔어요 꿈에 아니 환상에 보여준 그게 있는가 하고 아무리 가서 보니까 약간 이렇게 도로에서 올라간 곳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왜 없지 그런데 나중에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 자리 이쪽에 입구에 올라오는데 거기가 목공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공소 건물이 어때요? 스레트로 돼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환상이 딱 본 거예요 그거 그리고 여기가 뭐가 났어요? 고속도로 났잖아요 장례회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 어떤 우리 오병교 장롱이 수석 장롱이 계신데 초등학교 때 교사로 계실 때 해남에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과학경시대를 나가라고 그리고 이번에 장관상을 받아가지고 교회 밑으로 오게 될 것이다 딱 그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롱이한테 얘기를 했죠 진짜 과학경시대에 나가가지고 이해찬 그분이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할 때 진짜 과학경시대에 나가서 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바로 밑에 동초등학교로 딱 왔어요 장관상을 받으면 자기가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를 지원하면 다 보내주게 돼 있더라고요 법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수도 없이 이런 얘기 우리가 우선 얘기 하나 할까요? 홍영 목사님 저기 뭐 이거 하였더니 어디 갔는데 제가 어느 날 강단에서 기도하고 항상 잠을 잤는데 주님이 성령이 저를 깨워요 그랬더니 우리 홍영 목사님 사모님이 조근영 그때 지금 사모인데 조근영 그때 자매죠 저한테 그래요 근영이한테 가서 말해놔 네 신랑감은 홍문영 형제라고 아니 제가 뭐 이만큼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례를 알려주시고 이런 걸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보세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을 때는 이런 게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뭘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지 그러고 있잖아요 맨날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엄청나지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어떻게 뜻을 알지?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1초만에 와 1초만 아 이렇게 해라 제가 제일 놀랬던 게 그거예요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는데 25일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매주 그때 24일이 목요일 날 올라가서 25일이 이제 금요일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더니 25일이 토요일인데 매주 제가 토요일마다 왕산에 있는 갈릴리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해요 매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일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어 금식하면서 내일 전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있던 그 교회당 거기서 제 목양실 안에 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주님 오늘 기도원 올라갈까요? 딱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사랑하는 종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종화 오늘은 기도원에 가지 말고 너희 교회에 시험든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신방을 갈았다 여기서 이렇게 딱 음성이 들려와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여기서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의 음성이 그러면 누구라고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젊은 여자분들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갈까요? 그랬더니 여기서 또 음성이들 너희 집사람하고 가지 말고 혼자 가라 그래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 있는데 혼자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랬어요 왜? 목사는 세 가지 조심하나 이게 머리에 딱 박혀있어 돈, 명예, 이성 돈, 명예, 이성 이 세 가지가 목회자를 넘어지게 하니까 절대 여자는 우리 집사람 외에는 절대 안 태워가지고 다닌다 제가 교회에다 공포를 했어요 우산 비가 와도 안 써 비가 와도 안 태워줘 이런 걸 광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개나는 이제 이게 사탄이 그런 거 가지고 오해를 받게 하면 안 되니까 내 스스로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자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해야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젊은 여자들 있는데 안 간다는 거 보니까 의심하지 않게 할 때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의심하지 않게 할 땐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신방을 갔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제가 무슨 문제로 시험든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주죠 그때부터 목회가 어떻게 돼요? 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도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장례를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은 물을 찾기에 갈금한 것처럼요 저는 그랬어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은 물을 찾기에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목마를 때 얼떡게 했어요 얼마나 헐떡이며 간지럽게 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했냐 제가 곧 죽을 지경이야 오 주님 왜 성령을 안 부어주십니까 곧 제가 헐떡거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모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망가야 될 바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령 받은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 또 나에게 생명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한 다음에요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그분이 보혜사라 했잖아요 나를 도와줄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저 하나님 아버지도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그래서 이래야 돼요 내가 어떤 지가 오늘 시간이 좀 걸렸대요 사업을 하러 가서 저 사람한테 사업을 계약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 그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기도를 먼저 해요 주님 제가 저 사람하고 오늘 계약을 했는데 저 사람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주시고 움직여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마음이 딱 문이 닫혔어요 주님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러면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했던 사람이 성령 역사하면요 금방 돌변해가지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어요 안 될 것 같은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한번 의지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스 5장 18절 한 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기 사도바울이 에베스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그러네요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방탄한 거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원어에는 그렇게 돼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뜨겁게 기도하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으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메? 그래서 이게 원어에 오직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성령을 하나님 나에게 계속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임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계속해서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임을 당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 혼자 있잖아요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혼자 있어봐요 그러면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 혼자 떼어놓으면 어떻게? 금방 익어 있잖아요 연기나고 꺼져버려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교회 생활 잘 안 모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계속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금방 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떨 때 성령이 좀 그런 불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 와가지고 아 금요체나에 막 불을 짚고 같이 뜨겁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기도하면요 다시 꺼져가던 불이 그 뜨겁게 타오르는 불타오르는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이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혼자서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계속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한 주간 성령 강림 주간인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왔으면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았었는데 성령의 불이 좀 시들어지고 꺼져가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봄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령 안 받은 사람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다시 재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state